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잖아요.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? 저는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용감하면 누구한테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착하면 선명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하면 뭐든지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.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. 거짓말 안 해요? 거짓말 안 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.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고쳐지고 있어요. 가장 최근에 거짓말 있어요?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잘못을 중간부터 끊어서 얘기하거든요. 내 잘못부터 얘기 안 하고 중간부터 끊어서 얘기 내 잘못을 건너뛰고 어떻게 아저씨 봤을 때 뭐 있어요? 네. 진짜요? 선의의 거짓말이에요. 선의의 거짓말? 야 주은이 토크 잘한다. 아 주은이 토크 잘하네. 선의의 거짓말. 선의의 거짓말이래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러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잖아요. 다음 달이면. 아 그러면 주은이 형한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. 아 그거 물어봅니까 그거?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? 없어요. 뭐 있어요 있어.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밤에 물 마시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. 아니 그 사이에. 그 사이에 죽어 간 거예요. 그 시간에 엄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. 아 그 시간에 나가봤구나.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믿는 친구들한테만 가는 거 알죠? 제가 그때도 안 믿었는데도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. 아 그 말이야. 아 이건 생각을 못했다. 아 이건 생각을 못했어. 주은 양이 철저한데요. 주은 어린이가 철저해요. 아 이거 뭐 우리가 틈이 없네. 그 신이 주은 어린이 만들 때 뭐 귀여운 얼굴도 넣고 뭐 이렇게 긴 머리카락도 넣고 했잖아요. 뭘 안 넣어준 것 같아요. 저는 좀 성실함 뭐 그런 거는 많이 꾸준함 이런 거는 넣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에요. 지금 사람들 이끌고 그런 거는 좀 용기는 조금 부족하게 주신 것 같아요. 네.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면 눈이 예쁘다. 예쁜가요 솔직히. 예쁘십니다. 엎드려서 절 받기 같은데요.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성격. 밝은 마음. 그거에 감사합니다. 그럼 반대로 이거 조금 더 넣어주시지. 보이는 아름다움. 하나님이 절 잘못 만들었어요. 제가 얼굴이 도시락이에요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. 너무 여기 강대뼈를 너무 많이 주셨어. 지금 없는 사람한테 졌어야 되는데. 반대로 아이들 너무 잘 주신 것 같다. 잘 준 거?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귀가 예쁘대요. 귀가 되게 예쁘대요. 그럼 됐죠 뭐. 손께서는 저한테. 남김없이 전부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아. 어우 되게 넓은 거잖아. 아 이거 시험표는 계속 쓰네. 그럼 사랑은 뭐예요? 사람이요?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.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. 그러면. 아 이거 술이다. 야 이거. 야 그렇잖아 진짜. 누군가를 꼭 껴안고 싶은 그런 기분이. 제가. 가끔씩 이 아저씨가. 미울 때가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미울 때가 있어도 그냥. 잘해주고 그래줘야 돼. 아 그래요? 왜요? 왜냐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. 아유. 야 이거 무슨. 거리의 철학자다. 예? 거리의 스승이에요. 우리 주은 양이. 아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. 저희가 한번. 퀴즈를. 어린이 퀴즈는 따로 있어. 저희가 한 50만 원을 드리거든요. 필요 없는데. 필요 없다고요? 아 그러면. 퀴즈를 맞추시겠냐고 저희가 물어보는데. 싫으면 싫다고 그냥 노 라고 하시면 되고. 좋으면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. 네. 유 퀴즈. 예스. 예스. 예스에요. 하나를 골라보세요. 어린이. 어린이는 역시. 어린이. 어린이는 역시. 어린이. 동요 앞으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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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. 모모는 둥근이가. 자꾸 걸어 나가면. 온 세상 어린이를. 다 만나고 오겠네. 자 문제입니다. 여기서. 모모는. 무엇일까요?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어요. 모모가. 사랑. 사랑은 둥근이니까. 정답은요. 지구입니다. 지구입니다. 아 아쉽다. 그렇죠. 우리 또 자기 백에. 선물이 있기 때문에. 아 우리 또 동네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나왔네요.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요. 네. 자 좋은 선물이 하나 났으면 좋겠습니다. 파란색. 아 좋아요. 파란색. 자 조셉. 엄마 읽어봐요. 직접 읽어봐요. 네. 잘됐네. 뭐죠? 아. 곰돌이. 어 곰돌이 백팩. 어 뭔가 귀여운 것 같은데. 곰돌이 백팩. 아. 어 너무 귀엽다 이거. 이거 어때요? 한번 매볼래요? 네. 아 주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응 진짜 이렇게 써. 근데 좀 커요. 이거 좀 추리면 돼요. 추려줄게요 아저씨가. 자 우리 주은이 형. 오늘 저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. 뭐 우리 아저씨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? 음. 앞으로도 이런 거 잘 찍으세요. 아 예. 잘가요. 안녕. 안녕. 안녕